그거 알아? 미래 친환경 분야에서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그린 뉴딜 그린 뉴딜 분야에서 수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는 사실 소개해줄게 2021 그린 뉴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어떤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는지 한번 볼까?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ESS, 진행형 전력만, 에너지 효율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업종들 제조, 서비스, 정보통신, 사업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어때? 기대되지? 이번 2021 그린 뉴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앞으로 채용할 멋진 기업들을 대표해서 50여개의 우수 중소 중견기업이 참여 AI 면접을 통해 인재를 채용할 예정이야 어디에서? 집에서! 편하게 지원해줘 그린 뉴딜의 채용 한큐 솔루션으로 지원자에게는 AI 취업 컨설팅을 채용기업에게는 최적의 인재를 추천 채용 공구부터 최종 면접까지 한큐해 간편한 솔루션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고 그 외에도 부직자들이 위한 직무 교육, 채용 설명회 편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취업 정보를 무료로! 2021년 7월 7일부터 2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그린 뉴딜 박람회에서 우리 일자리도 빠르게 만들어 보자고 일자리에 에너지를 충전하다 2021 그린 뉴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창섭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그린 뉴딜 일자리 박람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기업은행 윤정원 은행장님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참여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린 뉴딜 계획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증심에는 신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자리에서 녹색 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계획은 65만 9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그린 뉴딜 일자리 박람회가 성공적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고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 주신 약 60개의 참여기업과 구직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에너지공단 IBK 기업은행 세 기관이 함께 마련한 그린 뉴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탄소 친환경 그린 경제로 전환한 거슬릴 수 없는 시대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린 뉴딜 기업이 성장해 그린 유니콘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청년과 기업인이 더 큰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IBK 기업은행장 윤종원입니다 IBK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오늘 그린 뉴딜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 뉴딜은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전기수소차 등 저탄소 경제를 통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린 뉴딜을 대표하는 60여개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채용 전 과정에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취업 컨설팅, 멘토링 등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구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번 일자리 박람회가 그린 뉴딜 혁신기업과 또 훌륭한 인재가 만나는 상생의 플랫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IBK 기업은행은 국채은행으로서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계속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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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